좋아요! 그려! 빠빠 책 읽어주세요! 빠빠랑 책이랑! 빠빡! 자, 저는! 오늘은 빠빠랑, 아니 조교랑, 특별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다! 훈련? 오늘은 특별하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배우도록 하겠다! 잘할 수 있나? 네! 좋다! 그러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다! 아니요! 난 아빠 친구야! 오래돼서 잘 모를 거야! 사탕이 좋테니까 아저씨랑 같이 갈래? 네! 잠깐, 스탑! 지금 뭐 하는 건가?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어떻게 알아? 너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이 사탕 주면서 야, 사탕 줄 테니까 간도 빼줄래? 그럼 빼줄 거야? 엥? 말도 안 돼! 야, 그런 경우가 있어! 왜 없어! 너 내가 이 책을 읽어주면 깜짝 놀랄걸? 오늘 읽어줄 책은 바로 토끼의 탄! 옛날 옛날 남의 바다에 용왕이 살고 있었어 그런데 몸이 너무 아파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지 아유, 이렇게 내 몸이 아픈 지 여러 해 같진 않는데 나아질 김이여 보이지 않는구나 아유, 이럴, 어쩌면 좋을 거? 하루는 바다에 사는 의원이 찾아와서 용왕의 맥을 짚어보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음, 용왕님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바로 땅에 사는 토끼의 간을 드시면 됩니다 그럼 병이 싹 나을 겁니다 토끼 간? 순대 말고 아, 간! 간만 먹으면 낫는다는 거야? 어? 가만 있어봐 여봐라, 개 없느냐? 어? 얼른 토끼 간을 구해오구나 그때! 자라가 앞으로 나서는 거야 영왕님 제가 땅에 가서 토끼의 간을 구해 오게 사와요 옳아, 이놈이 자라 이제 아주 믿음직스럽구나 이 녀석 너를 위해 이 토끼가 이 그려진 그림을 줄 테니까 어서 데리고 오거라, 에? 에? 뭐야? 이거예요? 분노 반들기의 싸움나이다 요왕님! 가만 있어봐 어디 보자 오! 아, 이게 토끼야? 토끼가 쫑긋하고 어? 도는이 둥글하고 둥글하고 앞다리는 짤룩하고 뒷다리는 길쭉하구나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토끼를 어디서 찾지? 토끼야! 저.. 저자! 저자가 토끼 아니야? 어? 토끼 같은데? 가보겠습니다. 토끼가 쫑긋? 눈이 둥글? 뒷다리는 길쭉하다고? 오케이. 그림이랑 똑같네. 좋다. 토끼가 틀림없어. 잘하는 토끼를 불러 세웠어. 혹시 지혜롭기로 소문난 토 선생 아닙니까? 아휴, 지혜로운 토 선생은 뭐. 제가 토 씨도 맞고 지혜롭기도 한데. 그런데 저희 아래는 누구세요? 저는 바다 연궁에서 온 자라라고 하옵니다. 저희 용왕님께서요. 토 선생님이 아주 훌륭하다는 소문을 듣고 꼭 모셔오라고. 예?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시면요. 변술자리와 금은 보안을 드린다고 하셨어요. 예? 변술자리에다가 금은 보안까지? 뜨아악! 아니, 그렇게 기쁜듯이? 아하하. 그럼 안 갈 수가 없죠. 어허허허. 순진한 놈 걸려들어. 예, 어서 가시죠. 예, 가시죠. 자라는 얼씨구나 토끼를 업고는 검푸른 바다를 한없이 헤엄쳐갔어. 아유, 어서 가요. 이야! 황금보보보라기다. 저 빛나는 용궁. 물을 너무 많이 묻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토끼가 용궁에 도착하자마자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야. 그리고는 토끼를 꽁꽁 부서. 동왕님 앞으로 끌고 왔어요. 토끼 어떡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겨슬이 될 사람. 아, 이 사람이. 난 공무원 시에 맡겨. 이런 것도 포기하고 왔는데. 에이, 이거 뭐야. 풀어줘. 풀어줘. 토끼.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용원님. 제가 토끼를 데려왔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잘하여. 아이, 그럼 얼른 너의 간을 꺼내다오. 얼른 내놔. 내 간을 먹어야만 이 대표님 다 낫는단 말이야. 어? 어서. 네? 아니, 제 간을 달라고요? 간을요? 겨슬자리랑 금보아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런. 내가 자라한테 당했구나. 토끼는 그제서야 깜빡 속은 것을 알았대. 그런데 이 토끼는 정말 지혜롭고 영리한 토끼였던 거야. 토끼는 위기의 상황에서 얼른 꾀를겠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용원님.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 깜빡하고 간을 땅 위에 두고 왔지 뭡니까? 아아. 얘를? 간을 두고 왔다고? 누굴 바보로 하라 얘긴지. 내가 속아 너무 할 것 같으냐? 에? 아유, 정말입니다. 제 간이 좋다고 여기저기 소문이 나서요. 다들 얼마나 탐을 내던지요. 그래서 바위 틈에 꽁꽁 숨겨두고 다녔거든요. 아우, 저거 못 믿으시겠다면 제 배를 갈라보시면 되잖아요. 용왕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 만약 배를 갈랐는데 간이 없으면 큰일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결심했지. 그러면 내 특별히 기회를 주겠다. 자라야, 너는 토끼를 다시 땅 위에다 데려다주고 이 토끼 너는 다시 땅에 가서 숨겨놓은 간 있잖아. 가져오보라. 네, 감사합니다 용원님. 제가요, 얼른 땅에 가서 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토끼는 다시 자라등을 타고 깊고 깊은 바다를 빠져나와서 땅으로 왔어. 아우, 이 땅스멜. 역시 땅이 좋다니까. 아우, 그냥 줄이 절로 나오네 그냥. 리노, 토끼야. 지금 뭐하는 거야. 빨리 가서 간을 가져오느라. 네 이놈, 자라야. 세상에 간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놈이 어디 있느냐. 내가는 여기 안에 있지롱. 나 잡아봐라 메롱. 우리가 속은 거야? 토끼야. 이리 와. 야. 아, 맞다. 덕분에 용궁 구경 잘했어요. 안녕. 토끼야. 토끼는 지혜를 발휘해서 다행히 목숨을 잃지 않았어요. 그 후로 토끼는 건강하게 살았대요. 끝. 와, 토끼는 그 짧은 순간에도 지혜를 발휘해서 스스로를 지켰네. 우리 딸도 지혜를 발휘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나? 응, 응. 그렇다면 본 조교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다. 아니요. 난 아빠 친구야. 사탕 줄 테니까 아저씨랑 같이 갈래? 싫어요. 안돼요. 이거나 받으세요. 아, 지혜롭네. 아. 아. 하하하하. 삐약삐약. 빡여빨약. 우리들의 신나는 유치원. 삐약삐약. 빡여빨약. 신난다. TV 유치원. 신난다. TV 유치원. See you all.